지금 올해에 50세 범띠분들은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좋아요. 너무나. 대운 이런거예요? 네. 운이 강하게 들어와서 문서라든가 내가 하고 자는 일들이라든가 부동산을 하고 자는 것들이 풀려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서 잘돼요. 안녕하세요. 대구점집 창구 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 개별년에 50세를 맞이한 범띠분들의 상반기 운세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선생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작년에 아홉수였죠. 작년에 아홉수였는데 작년에도 좋으신 분들은 아홉수에 굉장히 좋았어요. 뭐 부동산 쪽으로나. 뭐 이 부동산이 지금 경기가 너무나 안 좋잖아요. 근데 그 아중에서도 지금 이제 올해에 50세 이제 범띠분들은 운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좋아요. 너무나 운이 강하게 들어와서 뭐 문서라든가 내가 뭐 하고 자는 일들이라든가 부동산을 하고 자는 것들이 또 풀려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서. 잘 돼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분명히 조금 그래도 뭐가 있냐. 충이 끼어들어오는 개별년에 끼어들어오는 회기 때문에 다툼이나 구설은 조금 조심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이 잘 되니까. 옆에서 거만해질 수 있어. 나는 이제 신이 났다 이 말이에요. 뭔가가 잘 이 힘든 과정 속에서 잘 풀려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남의 노래는 말 그대로 안 유겁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조금 낮춰서 간다 보면은 아주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범띠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고런 것만 주의한다면은 상반기 시작부터 큰 운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요 나이 빼고도 이 모든 범띠분들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응 다 받으실 수 있게. 어떻게 보면은요. 올해가 개별년이잖아요. 토끼를 잘 다스리는 게 범이라고도 봐요. 충이 들어서 부딪힐 때는 찌끄닥 찌끄닥 소리도 나지만 토끼를 잘 누르고 가면은 모든 거를 내가 얻고 가는 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범띠분들은 내년에 뭐 이렇게 해외나 공부하는 학생들 있죠. 학생들 20대 학생들이나 해외로 뭐 이렇게 간다든가 어디 뭐 내가 해외 쪽으로 뭐 직업 쪽으로 한번 바꿔볼까 뭐 하는 분들 이런 분들 한 번 있잖아. 막 소심하게 좀 소심한 분도 있어요. 좀 대범하게 그렇다고 무작정 하라는 건 아닙니다. 좀 이렇게 좀 판단을 신중하게 이렇게 주위의 지인분들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또 모르게 거들랑 어디 와야 돼요. 대구점집 여기 청궁사를 와야 되니까. 정말로 내가 판단력이 흐려지고 정말로 그 기운이 정말 괜찮은가를 알라카면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기운들이 강하게 들어오고 문서는 뭐 집 사고 땅 사고만의 문서가 아니잖아요. 직장도 문서요. 시험에 합격도 문서요. 내가 어디 멀리를 가서 남한테 인정을 받고 상사한테 인정받는 것도 문서예요. 어떻게 보면 돈도 문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만 조금 조언을 구해서 가신다면 또 올 한 해에 토끼 눌러요. 범은 토끼 누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를 누르고 너무 자만심에만 과욕만 부르지 않고 간다면 올 한 해가 어느 해보다 풍요로운 한 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